어... 자기장 온다... 어... 자기장 온다... 어... 반대편도... 반대편도... 하나 더... 어... 너도 빨았어? 아 잠깐만... 아... 구상 무한으로 가 있었구나! 아... 속이ISA 해! ㅋㅋㅋ 이번엔 제가 이긴다... 내가 이 악기 하나 더 있다 라이드! 와... 오늘 보다 하실 게 ... 현재 체육관 동 harmful 가장 Bea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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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강북 클리어인가? 아 저기 하나 있다 음 제 한 놈 잡으면 되겠네요 길건너에 차고집에 얘 어디 갔지? 여기 안 털려 있는데요 그냥? 더 불안한데? 이쪽에 내렸는데 왜 안 털려 있지 건물이? 파워 어디꺼 쓰냐구요? 시소닉 시소닉 프라임 타이탄 아 티타늄 차가 없네요 차고에도 계속 뛰어봅시다 게임할때 머리가 아파요 고주파 때문에 그러면 병원가면 됩니다 어 저기 차 차란다 주핑 저쪽에 지금 어 소리 차 소리 적 같은데요? 어 도로 건넌다 쏘시죠? 예 예 한 대 오케이 기절 제발 서라 서면 잡으러 갑니다 어디있죠? 이 건물 뒤에 있습니다 여기 오케이 거기 있네요 이쪽 어 어 개피 안녕?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샷건 들고 있으면 저희가 못이겠는데 우리 힘든데 그 집입니다 네 들어가는건 봤는데 어 카고팔 2층입니다 조심하실래 아 아 안돼 안돼 왜 괜히 접근했죠? 접근하지 말걸 봐주실줄 알았는데 오우 계셨군요 저기 아 뛰어내린거야 유리창 맡긴거야 아 위에 있네 아직 내가 있네 시험 열매나 뛰어난데 그걸 쏴라 한참 쏴라 어 나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잖아 그냥 한번 쏴보는거잖아 뛰어내리는게 아니라 유리창께서 회이크하네 고인물이네 아 저렇게도 회이크하구나 고인물이네 그렇구나 저렇게 회이크가 되네요 유리창 깨는거였으면 아까 두개 다 깼겠지 내려왔다 으흠 넌 걸렸다 으흠 어이구야 내가 맛있겠다 먹고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맛있겠다 드세요 네 으흠 으흠 ㅋㅋㅋㅋㅋㅋ 고오오이 몰인 척이겠지만 베린이구만 저한테는 스카가 있습니다 음.. 스카 맛있죠 하지만.. 엔퍼가 더 맛있죠 됐어 와.. 근데 방금 에임 자실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있다가 누구요? 아 상대? 아니아니아니 눈쟁님 저는 뭐 금방 달려오는거 가만히 있는거 맞춘거라서 뭐 그정론은 해야지 보통 몸보고 쏘는 그렇게 되는데 똥만 톡톡 쳐야죠 왜냐면 머리를 쏘면 이제 몸을 쏘면 혹시나 저거 당할 수도 있어가지고 머리를 톡톡 쏘면 툭 툭 듀오 때 아군을 잃고 어? 쏜 줄 알았잖아 아군을 잃고 이렇게 혼자 하는 눈쟁님이 지킨 확률이 높죠 보통 높은 편이죠 오히려 둘이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게 더 높더라구요 네 특이하게 솔로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듀오에서 혼자 하는게 승률이 더 높습니다 흠 약간 왜냐면 상대가 파티가 돼있으면 상대의 무빙이 굉장히 단조로워져 생각과 아 여기는 우리팀이 해주니까 난 이러고 안해도 되겠지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와 여기서 야스나야봐도 100% 밑으로 안 떨어진다 떨어지네 어이 95네 죄송합니다 딴 데 보겠습니다 괜히 나댔네요 역시 야스나야는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는다 왜 오토바이가 저기 서있지? 이거요? 풀입니다 풀입니다 여기 보고 있겠습니다 야스나야는 에헤이 지금 사별 연산 뽕맛에 취해가지고 어 앞에 먹이가 옵니다 니녀석 문쟁님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하늘갈 준비해라 식사하러 가십니다 어? 멈췄네 안가야겠네요 여기 자리 잡으려고 들어온거 같은데 그냥 저기 가야겠습니다 무섭네요 좀 풀이 가장 아늑한거 같습니다 자기장 위치가? 아아 이정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갈만해요 이거는 갈만해요 아까 버기 개들을 확실하게 닦으면 할만합니다 돌아서 여기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여기 노란색 피 딜신경화성 그냥 바로 앞으로 달려 저 있다 물을 띄워달라고 하는건가? 아니네요 어 이건 건물안에 금방 가고 벌써 온게 같은데 저거 저거 있다 하하 맛있어 뽀기프티 어? 우와 어? DP2팔이네요 맛있어 자기장 출발했습니다 자리 좋군 이제 조심좀 해야죠 이제 조심좀 해야죠 저기 골드 미칭이죠 건너 일단 피좀 채우고 아 저집에서 보이는 각인데 왜 못 넘었죠? 헛 헛 아 맛집까지 가야되네요 여기 건널때 딱 조심했었어요 이래가지고 아닌데 가야되네 어 뭐야 지지직 뒤에서 너무 얼거 같은데 아니요 음 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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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뭐 뚫고 들어가실 생각인데? 그쵸 이건 뚫고 들어가야 돼서 담벼락까지만 붙으면 됩니다 근데 붙고 나면 2층에서 머리가 보이는 각이라서 좀 더 앞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뒤에서 오는 걸 먼저 확인해야 돼서 확실하게 없어야 내가 이제 앞만 보고 달릴 테니까 없는 것 같죠? 아직까지 안 오면 없죠 이거? 여기 걸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주아 건너가야 아 이거 애매하네 건너가기도 애매하고 있자고 하니 그것도 애매하고 맛집 애들을 닦고 가느냐 가는 걸 닦느냐 일단은 건너간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있다 어 저기저기저기저기 오씨 맛있겠네 오오오오오 어? 아 단발이었으면 잡았는데 이렇게 반독이 크다니 실수했네요 저걸 못 잡았어? 이건 내가 실수했다 아 이거 다 잡는 건데 맛집 애들 일단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20초죠 근데 여기 건너가는 동안에 내가 완전 위험하죠 완전 위험하죠 8초 어휴 없어 없어 어 소리 소리 나이스 팀원 어딨지? 팀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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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남았는데 안 싸워 애들이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게 금방 개가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인데 주변에 저게 안 보였어요 날 안 쌌어 안 붙어 있으면 도대체 어디 있는데 한 명이 유리창 건너편 여기 들어가야겠는데 10초 5초 선택합니다 옆집에 있다 저기 한 놈 나이스 2대1 같은데 이거 옆집 2대1 같은 마지막 자기장이죠 이거 2대1 같아요 2대1 지금 옆집에 팔소리 났잖아요 옆집 둘이겠죠 옆집 둘인 거 같아 양메타 해야 되나? 양메타 하기에도 도박이 너무 큰 게 자기장에 어디 뜰지 몰라서 하지 일단 제 쪽이 가깝게 뜨면 양메타 할 만해요 상대방이 진입하는 건 내가 막기가 좋은 구조거든요 무기가 구려서 그렇지 이거 새틱인가 맞아야 돼서 됐어 패치돼 가지고 먼저 빨려면 여기서 좀 있으면 뜹니다 15초가 뜹니다 15초가 뜨면서 위치가 떠요 어디로 줄어낼지 아 내 앞이죠? 어우 저렇게 뜨는구나 자기장 온다 어 반대편도 반대편도 하나 더 나 빨 수 있지롱 어 너도 빨았어? 아 잠깐만 아 구상 무한으로 빨 수 있구나 몇 개 있어요? 아 나 3개 맞네 레이저 이긴다 이번에 이긴다 이번에 이긴다 내가 이 학기 하나 더 있다 나이스 이거 패치됐는가 보네요 마지막 자기장 딜 이거 원래 한 번도 못 빨았거든요 저번에 테스트 한 번 패치되고 무한으로 빨 수 있게 바뀌었네 2대 1이 아니고 1대 1대 1이었네 에너지가 충전됐다 브로우 좋아 좋아 에너지 만땅이다 브로우 개 패 브로드 신경 안 정해져 이렇게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